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예고 드린 대로 오늘 궁극의 빌런을 소개해 드리고 얘네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안 헷갈리려면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화면에 궁극의 빌런이라고 해놓고 오른쪽에 이 단어를 이렇게 써놨어요 얘는 이제 발음은 comprise가 되는데 이 친구를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지금 나와 있는 얘가 먼저 나오죠 자 이거 볼게요 옥스퍼드 영안사전 지금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셨나요 혹시 자 보세요 여러분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뭐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뜻은 뭐에 가깝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consist of와 사실상 동의어다라고 사전에 하에 나와 있어요 사전에 2번을 보세요 이번에 comprise의 2번 뜻이 뭐냐면 구성하다 차지하다 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 단어는 1번 뜻은 consist of와 같고 2번 뜻은 compose와 같은 이상한 단어죠 그렇죠 자 이거 제가 다음 장면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에 제가 네이버에서 옥스퍼드 영안사전을 캡쳐를 고대로 한 겁니다 보시면 동사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사전 보실 때 이런 표시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v는 verb 동사란 뜻이고 n은 noun 명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명사라고 표시된 것으로써 이렇게 명사라고 써있지만 사실 이거는 목적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식으로 쓰인다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법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면은 타동사 밑에 이렇게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vn 이 표시는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옴 즉 타동사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행형으로 쓰이지 않은 뭐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저거는 넘어가고 1번 타동사에 놓고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은 뭐뭐로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까지 뭐뭐로 구성되다 라고 줄기차게 공부했던 단어가 consist of 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예문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a는 b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의 지금 문장이잖아요 문형이잖아요 그러면 the collection 뭐 여기서는 이제 전집 이라고 나왔네요 so the collection comprises 해놓고 뒤에 327 paintings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a 이게 이제 전체고 뒤에 나와 있는 b가 부분입니다 즉 327개의 paintings 그림들 이라는 이 부분들이 the collection 이라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자리가 the collection 을 쓰게 되면은 그 전집 그 collection 은 이루어진다 구성된다 327개의 그림들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까지 연습했던 consists of 를 여기다 써도 말이 되죠 그러면요 그쵸 the collection consists of 327 paintings 라고 해도 사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어 맞어 같은 말이야 이거랑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표시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봐봐요 be comprised of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comprise 를 가지고 수동태에 쓰는 그런 경우에는 비동사 뒤에 comprised를 쓰고 of 를 붙인 다음에 뒤에 뭘 붙인다 라는 그런 표시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 봅시다 원래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전집이 이루어져 있다 327개의 페인팅들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뭐 사실 이거를 뒤집어서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수동태니까 그러면은 327개의 페인팅들이 뭐 이 컬렉션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바뀌어야 진짜로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웃긴 게 이렇게 수동태를 썼어요 보세요 the committee 그 위원회는 위원회라는 것이 전체라고 본다면 is comprised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수동태를 쓰고 comprise 를 가지고 뒤에다가 뭐라고 나와 있죠 representative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라고 해서 공공 그리고 민간 부문들 양쪽에 모든 대표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be comprised of와 consist of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단어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comprise가 원래 이 전체는 뒤에 나오는 부분들로 이루어진다 구성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를 수동태로 바꿔도 또 그 뜻이야 이게 논리에 안 맞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코멘트를 살짝 뭐라고 달았냐면요 아니 능동태와 수동태가 모두 자신의 형태를 간직하고 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가지고 그 pp라는 걸 만들어서 수동태를 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서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8개 도들이 한반도를 구성한다 이게 말이 되려면 한반도는 구성된다 8개의 도들로 이렇게 돼야 말이 맞잖아요 즉 이 ab의 관계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능동태와 수동태인 게 서로 반대인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요 능동태 수동태일 때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가 서로 안 바뀌어요 위에 보세요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좀 비논리적인 단어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원어민들은 이런 그냥 문장이나 이런 말을 살면서 그냥 너무 많이 듣고 읽었으면 무리 없이 쓰겠죠 왜냐면 이렇게 써도 맞고 자기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써도 맞고 자기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 같은 비원어민들이 어떤 외국어를 배울 때 모든 걸 경험으로 습득할 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주 법칙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단어들일수록 그 비원어민들이 훨씬 습득하기가 쉽죠 그렇게 따지면 comprise는 애초에 네이티브가 아닌 영어 원어민이 아닌 우리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너무 비논리적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는 생물이랑 똑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출판된 언어학 전문서 중에 하나가 진화하는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고 지금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뭐 비전공자한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예전에는 언어라는 거를 수학으로 많이 봤어요 뭐 1900년대 초반부터 해서 1800년대부터 해서 1900년대 초중반까지 막 그런 학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막 이 언어란 것도 결국은 수학적 약속의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생물학이나 이런 게 막 들어오고 뇌과학이 들어오면서 언어가 뭐가 좀 그거랑 안 맞는 게 많이 있다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어학 이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생물은 어떻게 되냐면 진화하는 과정을 보면요 어떤 변이가 발생하고 그 변이 중에 더 생존에 유리한 변이는 살아남고 생존에 불리한 변이는 사라지죠 이걸 보고 우리가 진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컴프라이즈가 이거 하나로만 쓰이든가 이거 하나로만 쓰이든가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더 우세해가지고 뭐가 살아남고 하나는 없어지는 쪽으로 아마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 중인데 아직 결판이 안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 언어적 논리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비논리적이니까 이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농동태로 쓰이나 수동태로 쓰이나 주어와 목적어의 그 관계가 똑같이 있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 문제인데 아직 뭐 하나가 더 우세하지가 않아서 반반씩 쓰이고 있어서 아직 결판이 안 난 상태로 아마 먼 미래에는 하나만 살아남겠구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물론 통계를 찾으면 있기에 있겠지만 어떻게 이걸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먼 미래에는 이거나 이거 중에 하나만 남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또 이것도 있잖아요 older people comprise a large portion of those living in poverty 빈곤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아주 큰 부분 뭐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빈곤의 큰 부분이라는 어떤 전체 집합이 older people로 인해서 구성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 사실은 compose를 써도 말이 돼요 그렇죠 older people compose 하고 뒤에다가 써도 말이 됩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쓰는지 안 쓰는지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로 봐도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 이게 전체고 이게 부분이죠 이 집합 안에 여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분을 앞에 놓고 그냥 comprise 라는 동서를 타동서로 쓰고 전체를 뒤에다 박아도 말이 되고 거꾸로 전체를 앞에 박아놓고 comprise를 쓰고 부분을 박아놔도 말이 되고 심지어 얘를 수동태로 바꿔도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죠 우리가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그러면 이게 이게 앞뒤 a랑 b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 두 논리가 상충하니까 근데 보니까 또 이럴 때는 수동태로 쓰였을 때는 전체가 앞에 나오고 뒤에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외워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혹시 위안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진짜 저도 대학 시절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 이 단어가 또 많이 씁니다 또 학자 학술적인 용어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랬습니다 그냥 저 대학 시절에 consist of와 compose와 comprise가 너무 헷갈려 가지고 저 그냥 이거 하나만 썼어요 이거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그때그때 찾아보거나 안 쓰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저보다 머리가 좋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능력이 되시면 저거를 다 그 비놀리를 다 뛰어넘는 이해력을 갖고 다 습득하셔도 좋지만 만약에 뭐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면 제일 내가 많이 쓸만한 애 하나를 그냥 익히시는 게 더 실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나 일단 제가 세 가지를 다 일일이 보여드리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쓰임새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치열한 3파전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쉽게 생각하려면 지금 이거 제 책에는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비교를 위해서 더 쉽게 지금 화면에서는 이걸로 바꿔볼게 이렇게 세 개를 내가 다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익히시면 제일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consist of와 comprise는 사실 A와 B가 지금 같은 관계에 있죠 즉 앞에가 전체 뒤에가 부분 앞에가 전체 뒤에가 부분 이렇게 물론 comprise가 또 그 반대의 경우로 쓰이기도 하고 수동태로 쓰이면은 그럼 이때는 관계가 어떻게 되냐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냥 그중에 제일 덜 헷갈리게 consist of와 똑같이 쓸 때는 이 관계가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공부해 버리면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두 개로 늘어나죠 consist of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익혀도 돼요 그냥 예를 들면 the cake 자 이게 이제 전체죠 그 다음에 consist of라고 나와 있고 얘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뒤에는 부분이 나오죠 flower, sugar, eggs, and butter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꽃이라는 flower이랑 발음이 똑같거든요 실제로도 근데 원래 뜻도 그거예요 원래 프랑스어에서 꽃을 fleur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중세에 들어와서 밀가루라는 뜻으로 그냥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발음 안 달라요 flower, flower 똑같습니다 스펠링만 다르고 자 이렇게 되면은 a와 b의 관계는 잘 보이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제가 할게요 the cake, cake는 하고 이번에 말만 조금 바꾸는 거죠 이렇게 뭐뭐를 포함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를요 그 다음에 뒤에 얘네가 들어갔어요 flower, sugar, eggs, and butter 그래서 cake는 이게 a 부분 전체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b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아예 이렇게 그냥 같이 똑같은 문형으로 알고 계셔도 좋아요 consist of는 곧 comprise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만 익히면 끝나는 거죠 뭐예요? compose compose는 반대로 오죠 얘가 이렇게 flower, sugar, eggs, and butter 얘가 지금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앞에 주어로 왔고 compose라는 동사가 뭐뭐를 구성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뒤에 the cake 전체가 왔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외우시면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 놓고 내가 이 세 가지를 계속 응용을 하되 comprise는 되게 변태고 양아치라서 얘가 희한하게 반대 논리로 쓰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수동태로 쓰이면 도저히 ab의 관계를 어떻게 잡아들지 헷갈리고 라고 그냥 알아두시는 정도만 하시면 제 생각엔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comprise가 독해하다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렇게 알아놨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에 반대적 개념으로 나왔어도 comprise가 원래 그 양아치였지 이러시면 좀 고통이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consist of comprise는 ab 관계 같고 그 다음에 compose는 ab의 관계가 거꾸로 박혀서 b랑 a가 되고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제 생각에는 사는데 아무 지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어민들은 comprise 저런 쓰레기 같은 저런 단어들은 그냥 경험 지식으로 지들도 아는 거지 설명해줘 그러면 자기들 설명하면서 막 꼬여요 자기들도 자기들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거든 사라져야 될 녀석이죠 변이가 뭐 그릇 그건 변이가 아니고 변태지 그게 자 어쨌든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 a year 1년은 그쵸 전체 하고 부분이 나오죠 12 months 이렇게 그 다음에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consists of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a year 전체가 나오죠 주어자리에 1년은 12 months 12개월 얘가 이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를 포함한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위에서 봤던 대로 consist of와 comprise의 관계 comprise를 썼을 때 a와 b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앞에가 전체 뒤에가 부분 이렇게요 그 다음에 compose는 반대죠 즉 부분이 앞에 나오고 주어자리에 12개월이 그 다음에 구성한다 뭐뭐를 구성한다 라는 동사가 compose인 거예요 그리고 a year 이라고 해서 전체가 그 뒤에 나오죠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고 이제 오늘 강의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팀 전체 여기 있죠 팀은 그 다음에 five members 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consist of 나와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a와 b의 관계가 이 consist of와 똑같은 그렇죠 이 자리에 뭘 넣어도 돼요 comprise를 넣어도 되죠 그쵸 그게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the team 그리고 얘가 전체 그 다음에 얘가 부분이죠 그리고 comprise가 뭐뭐를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ompose는 관계가 반대예요 즉 앞에가 부분 주어가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요 전체가 나오죠 다섯 명의 멤버가 이 주어 부분이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이고 팀을 팀 이게 이제 전체죠 그 다음에 compose란 단어는 뭐뭐를 구성한다라는 뜻이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극의 대환장 파티 comprise를 포함한 포함해서 consist of와 compose 두 단어와 함께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comprise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은 이거 실제로 영작이나 독해하실 때 이걸로 고통받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상해서 그런게 아니고 저 단어가 이상한 겁니다 진짜로 이거는 제가 위로를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아까 보셨지만 제가 좀 비정상이잖아요 제정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쟤는 조금 전에 보셨던 정도만 알아두시고 얘가 좀 이상한 짓을 가끔 한다 만 알아도 별로 사는데 지장 없다 제가 이상한 걸 뭐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강에서 얘네들을 한번 응용 연습해 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